하늘과 땅의 봉황이 만나 1950년대 말에 여자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쥐어지는 대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고난과 시련들을 무사히 겨냈으며 정성스러운 기도생활을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꾸려나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나를 외숙모에게 부탁하고 아예 청파동 교회로 들어가 헌신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머니는 가장 굳은 일부터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루에도 언제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일찍이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통일교회에서는 초심자로서 새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힘에 벅찬 일을 하느라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그만 지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옛날 복중교 시절부터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부인 식구들이 살고 있는 노량진의 거처를 정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보살핀 덕분에 건강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나는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일요일이면 청파동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종잡을 수 없는 꿈을 꾸었구나. 무슨 꿈인데요? 글쎄 흰 예복을 입은 교회 여자 식구들이 분홍빛 꽃을 들고 서 있는데 내가 문 선생님 앞으로 걸어가지 않겠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한 곳으로 떨어지더라. 몰려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러다 꿈에 섰겠다. 곧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꿈인 것 같아요. 그렇지 분명 몽시는 몽시인데 무슨 뜻인지 진작조차 못하겠구나.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문총재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몽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계를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리라 하는 하늘의 엄청난 개시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 몽시의 의미를 얼음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1959년 가을에 전국 전도사 수련회가 청파동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좁은 교회의 한켠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느라 분주한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일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신앙심 깊은 원로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문총재의 성원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로 여자 식구 한 사람이 문총재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학대가 날아오는데 손으로 쫓으면 날아오고 쫓으면 또 날아와 문선생님을 덮었습니다. 그때 문총재와 성원하고 싶어 하는 처자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문총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 원로 식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꿈은 신부의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문총재에 비해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이름은 많은 후보자들에 밀려 고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올리다가 또 몽시를 받았습니다. 봉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가 만났는데 하늘 봉황이 문총재였습니다. 수년 전 문총재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갔을 때 꾸었던 꿈도 떠올랐습니다. 황금용 한 쌍이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으나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냉수욕을 한 어머니가 맹세문을 읊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은 참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오 땅에서 올라간 봉황은 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어머니는 꿈의 실마리가 풀려 너무 기뻤으나 입을 꾹 다물고 매일 교회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나는 16세가 되자 유달리 성숙해서 교회에 갈 때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구들은 그런 나에게 기티가 나고 몸단장이 깔끔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자는 고요함과 정숙함이 꼭 그 이름처럼 학을 보는 것 같아 어디 그뿐이겠어 예의도 바르고 가만 보면 판단력과 관찰력도 뛰어나 북한에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때묻지 않은 순수성과 뜻에 대한 순종, 복종의 미덕을 품고 있었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군계 일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치우쳐 나를 내세우거나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총재는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가문, 재산의 많고 적음, 미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여성을 찾지 못해 문총재는 성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어머니가 될 하늘 신부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깨닫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총재의 사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